들어갔다! 꼬리노! 여기 양주CC가 바로 이 북한강뷰로 유명합니다. 약간 이제 지금 국물들도 많고 이래서 예전보다는 안좋아진 것 같긴 한데 자 후반에 취합할 것 같아요. 박윤혁과 박지훈 커플이 둘 다 47타로 동타합니다. 후반에는 제가 지금 현재 48타거든요. 12호보다 쳤는데 이 둘을 잡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이 진흙탕 골프에서 1위를 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후반 석코스로 갑니다. 석코스 1번 홀파포. 대구가 보이는 멋진 뷰의 내리막 홀파포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쿠션! 야 나이스! 너무 잘 췄다. 자 여성부가입니다. 현재 51타로 4위지만 1등과 4타차 밖에 안되요. 후반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쿠션! 아니 티샷 1등 한거 오늘 최고야 진짜. 쿠션! 현재 1위입니다. 박윤혁 전반에 파보기 파보기. 바이너리 스코어를 하다가 파5 양파가 좀 아쉬웠던 그만큼 오는 컨디션 제일 좋습니다. 티샷. 박수가 절로 나와요. 110m 정도 됩니다. 거래가 나니까 피칭 한번 쳐볼까요? 태양은 좋은데 제발!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자 파이팅 해방해서! 박지훈 세컨 100m 굿샷! 좋은데? 좋은데? 박지훈! 나이스! 박지훈 어 좋아요. 현재 1위! 박은혁 박은혁 안녕하세요! 어 아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다 힘든게 승시 좋은데? 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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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뭐야!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엣! 저 진짜 피치마크!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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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뺐 나 뺐 저게 우스 오케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 더 잘 알아요 전문가네 좋은데 윤경왕? 나이스 윤경왕! 나이스 포기 나이스 포기 잘했어 마린 버팅이 우리 팀님이 정말 잘 가르쳐주시는군요 박지훈 버티펄입니다 구근혁 회원님 나이스 이런걸 딱 정렬도 안하고 깔끔하게 박은이 형 어디 살아요? 역삼동 살아요 역삼동? 역삼동? 역삼동 했지 가자 하하하하하하 자 두번째 열입니다 하포 오른쪽에 안보이는 곳에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왼쪽 공간에 꼭 쳐야되는 그런건 아니구요 눈치 내 손은 안으로 하포 하포 지호야 알콜 파워 컷었어 컷었어 알콜 파워 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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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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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왼쪽 가네 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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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이네요 펑커 들어가온거 아니에요 펑커 네 펑커 넘겼어요 박지훈 가운데 잘왔습니다 이것도 멀리왔고 한가운데로 와서 저 추천인데 오잘곰 티샷이 아니었나 새건갑니다 자 오비티 왔는데 맞바람이 심해서 좀 짧을 것 같게 90미터인데 어 나이스 바른엽 서드! 나이스오! 와 좋다! 소 Zug Scripture 오! 오! 크으! 오! 오케이! 크으! 유일하게 파가는 약해! 어머! 아유! 까비! 됐습니다 아 진짜 전반에 못 드시는 거예요? 봐봐 야 더블 더블 더블이 5개야 정말 이것도 다야? 어 소나가 저거 요즘 저거 아 좀 심하긴 한다 오늘 그치 자 이게 원래 팝5인데요 잔디를 교체하고 있고 해가지고 수리지가 페어웨이가 지금 수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딥박스가 아 굉장히 앞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아까 억지로 만든 딥박스 같은데 아무튼 팝5인데 투혼이 싹 가능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짧은 홀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글도 인정되고 이글하면 증수도 준다고 합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굿샷 이야 박지윤 진짜 잡았네 굿샷 이거 어디다 갔는데 굿샷 Sharp 나 perfect goodness 오 Arch 당근혁도 이글도 这样 아 오 나 Nou 마 아무나 얘도 contagious 목 奇 들어와 들어와 박지훈 한가운데 갔습니다 세컨입니다 130도 안될 것 같아요 아쉽다 벙커 내려간다 벙커 127 109번 109번 나이스 이길찬 멋진 뷰입니다 방은협 서드 너무 크다 박지훈 서드 나이스 나이스 자 버디가능 버디가능 요거는 제껍니다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벗 박은협 다섯번째 샷 박은협 무너지나요 박은협 은협이 좋아하는거 나왔어 텍사스 웨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짝 짧게 나왔습니다 모서비 쪽쪽쪽쪽 으아아악 으아아아아 옥 오 그렇지만 우와 같은 초콜릿 찍은거니까요 다들 감사합니다 들어갔다! 와 너무해 서코스 4번홀입니다 파스리 오 180m 좌우로 그린이 넓기 때문에 사실 거리만 맞으면 일단은 그린에 올라가는 것 또는 그린 주변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그측 왜 이렇게 지면 되잖아 아 아 감사합니다 기훈아 좋다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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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똑같네 아 오케이 팝파로였어? 아우 넣어야지 이렇게 연습시키는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첫 코스 5번째월입니다 아 완전 좌우보내기고 왼쪽 도로 저 카트 넘기는 쪽에 해서드가 있네요 이야 여러분 우측을 쳐야하는데 이게 막차하면 안날 것 같아요 다행히 어 괜찮아 괜찮아 막차가 안나요 아 세입 안전하게 고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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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이 상당히 많았네요, 초반에. 지훈아! 10초반, 10, 4번, 5.8번! 6번을 파5! 뷰 좋네요. 시원합니다. 내리막, 파5! 왼쪽에 공간 살짝 있긴 한데, 가장 좋으면 범퍼, 왼쪽 페어잉. 우리 절대 잡고, 사이리! 알겠습니다. 덜 맞았는데, 방향 너무 좋았어요. 박은혁! 시원한 장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박은혁! 다이리야. 우리 드로그를 거네. 뭐야, 너. 우와! 미쳤다! 잘 돌아갔어. 보고 싶다길래. 미쳤다고 보고 싶다네. 멋있다, 멋있어. 나 방금 초콜릿 먹었어. 아, 먹었어? 내가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 기분 좋아졌어. 아, 배고프다고 난리내셔서. 우리는 그린 앞에 무시무시한 범퍼가 있어서, 초온 시도 같은 거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나가겠습니다. 아, 범퍼 넘어오라, 제발! 아, 정말 정말 벌렸어. 세컨입니다. 푸샷! 박은혁! 와, 나이스! 푸샷! 이번 홀 주인공, 박은혁. 써둡니다. 푸샷! 푸샷! 살짝 왼쪽! 와, 나이스, 머지샷! 와, 나이스, 머지샷! 와, 나이스, 머지샷! 와, 나이스, 머지샷! 자, 잘 보세요. 요게 약간... 밀키되어 있잖아요. 네. 60미터가 어떻게 되죠? 네. 이게 원래 75미터까지 가요. 60미터를 원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네. 누워있으면 이걸 네. 돌려치게 된다. 맞아요, 그러면 바로 50미터.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5미터를 다 치면 돼요. 네. 이거 60미터 남았다가 60치면 안 돼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와, 씨, 큰일 날뻔다. 벙커가 진짜 무시무시하면 돼. 이거 나무예요, 나무. 그거는 다 할 줄oueutar 같은데... 네. 이건 좀 глубоко. 뜸까진 약간 아쉬워요. 이런 게... 느끼는 아쉬웠어요. tread gag. 다NIE Oh right, 나이스 파 안 돼요. 빠른 민 entreg. 넬리 앞에서 눈 아 아쉽다 라이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1위 경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 홀 짧은 홀이네요 270m 자 여기도 넓어요 가운데 소나무로 살짝 양옆으로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협 세컨 170m 아 살짝 뒷당 올라가 오우 쓰시고 더러워서 헤어컷 사야지 아 아쉽다 아쉽다 그래도 오르막 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현 서드입니다 라인은 내리막인데 띄워야되고 잘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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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이정도면 정말 잘 친거에요 박지현 파파 맛있어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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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핸디는 나온다 8번 홀 파3 8번 홀 파3 산속에 둘러싸인 파3 이런 홀 좋아요 무그린이고요 143m에 약간 바람있다고 합니다 슛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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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았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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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 파4 자 긴 파4입니다 V자 나무를 보고 치면 좋다고 하십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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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좋아요 비탈이고 아하 내려왔습니다 이야 굿샷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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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80대 오우 킥 좋을 것 같아요 킥 좋아요 앞으로 갔어요 라이스 와우 오우 굿샷 오우 오우 나보다 원래 갔어 아니 이제 일반 골프공 쳐도 되겠어 그래 잘 치네 오우 굿샷 오우 오우 쁘멧먹자 아쉬웠지만 어쨌든 어프로치 기회가 있구요 일단 잘 보내놨고요 박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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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능 진짜 저는 재능이 있다 진짜 박지훈은 다행히 왜 찝니다 아이고 왜 좋다 야 뭐야 이거 야 너 내 나이 보여주라 박지훈 조금만 더 불러 박지훈 아 지훈씨 멘탈 고고고 고고고 고생했어요 자 오늘 우리 은혁 회원님 덕분에 좋은 구장에서 아주 재밌게 잘 치고 갑니다 회원님이 망했어 갑니다 아빠 비켜 아빠 아 잠깐만 찍고 있었어 시작 아니 아빠 왜 아까 왔던거 해보시 아니 아까 껴갔던거 해보시 왜 껴갔던거 해보시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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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